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만약에 이번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특정 정당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표 빼돌리기 방법을 총선의 사전선거 과정에서 적용했다면 여기서 적용했다면 가설입니다. 만약 뭐 했다면 얼마든지 조작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기를 마친 이게 1987년이니까 3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들고 좀 끌적끌적 적어봤습니다. 이름은 공병호의 사전투표 조작방정식입니다. 짧게는 사전투표 조작방정식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낸 방정식이니까 여러분 보시고 수학자라는 분들 같으면 문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의 사전투표 조작방정식은 표 빼돌리기 방법이라는 그런 가설을 채택했을 때 한번 보시죠. A이퀄은 0.2 곱하기 T 플러스 0.8 곱하기 T 마이너스 소문자 B 곱하기 대문자 B 마이너스 소문자 C 곱하기 대문자 C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A는 A당 사전선거 득표수입니다. 여기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전선거 득표수입니다. 그 다음에 T는 사전선거의 총 득표수입니다. 사전선거에 참가한 투표자 수하고 일치하겠죠. 대문자 B는 B당의 사전선거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 B당이라는 것은 미래통합당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C는 C당의 사전선거 득표수를 뜻합니다. 군소정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B는 B당의 정당지지율입니다. 사전에 결정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엿장수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문자 C는 군소정당의 정당지지율이니까 사전에 미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결과를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 보기에 값을 조작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자기가 끌어갈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에서 좀 더 줄 수도 있는 B, C가 일종의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병호의 사전투표 조작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표는 결국 A입니다. A당의 사전선거 득표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문자 B하고 소문자 C를 조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사전선거 조작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여기는 네 덩어리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덩어리 하나하고 나머지 세 개 덩어리는 나머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를 크게 A파트, 나머지 세 가지 덩어리를 B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파트가 0.2 곱하기 T입니다. 사전선거 총특표수에서 A당이 빼돌린 양입니다. 20%를 빼돌리면 0.2 곱하기 T고 25%를 빼돌리게 되면 0.25 곱하기 T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정당에게 배분하기 전에 20%를 빼돌리게 할 것이냐 25%를 빼돌리게 할 것이냐는 건 결국 엿장수 마음대로 조작하는 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는 나머지 남은 사전선거 득표수가 80%입니다. 그래서 총수를 0.8 곱하기 T다 이렇게 씁니다. 그거를 다 가지게 되면 결국 100% 됩니까 B정당하고 C정당 B정당은 미래통합당하고 C정당은 군소정당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얼마를 배분해 줄 것이냐 이것은 소문자 B, C가 각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난을 치려면 0.2도 장난을 칠 수가 있죠. 20%를 가져올 건지 25%를 가져올 건지 거기에 따라서 0.8이 될 수도 있고 0.75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장난을 칠 수 있는 것은 소문자 B하고 소문자 C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조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소문자 B하고 C는 당일날 결정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 미리 다 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어서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입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필요하면 당일날 또 얼마든지 원격 제어를 할 수 있겠죠. 사전선거 결정 이전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병호의 조작방정식, 사전선거 조작방정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방정식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인 소문자 B, C만 그냥 결정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답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0.1을 할 거냐, 0.25를 할 거냐 하고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B, C를 어떤 값을 줄 거냐. 세 가지 값만 주면 자동적으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죠. 빼돌리 조작법의 가스레스처럼 사전선거 총 투표소 가운데 미 선인세를 받는 거나 선급을 받는 것처럼 20%를 뚝 띄어서 혹은 25%를 뚝 띄어서 자기 당 후보에게 밀어주기 때문에 이미 20%를 떼기로 결정하는 순간, 사전선거를 조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서의 격전지는 선구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작에 개입한 사람들은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 등에서 20% 정도를 미리 떼어놓더라도 격전지의 20% 목 가운데 어느 지역에 좀 더 많이 배분할 것인가 또 어느 지역에 좀 덜 배분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개입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왜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큰 승리를 거두었냐. 이거는 공병호의 사전투표 조작 방정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0.2T가 있고 0.8T가 있습니다. 20%를 떼냈을 때. 여기 T가 사전선거 투표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작하는 사람들은 지난번 총선을 생각해가지고 500만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2배 이상인 1174면까지 사전선거 투표자 수가 증가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0.2 곱하기 T하고 0.8 곱하기 T가 모두 다 T가 증가하면서 엄청나게 큰 득표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냥 압승을 한 겁니다. 근소한 탈으로 이겼으면 그러면 표가 잘 안 났을 건데 T 사전선거 총 투표자 수가 2배 이상 500만 수준의 1174명이 되면서 그냥 압승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눈에 크게 띄어버린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운 승리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이해찬 씨나 이낙영 씨나 양정철 씨나 이근영 씨나 이런 사람들이 표정이 박지 않지 않았겠느냐 어휴 이건 너무 편하게 이겼네 어쩌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거는 재미경제학자가 제안한 표 빼돌리기 조작법이라는 그런 가설의 기반을 두고 제가 공병호의 사전투표 조작방정식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아이디어니까 한번 저런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는 서울 지역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지느냐 서울의 사전투표자 수는 231만 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20%를 먼저 떼어갑니다. 빼돌립니다. 그래서 231만 곱하기 20%를 하면 46만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각 정당 사전 여론조사 지지도입니다. 이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53% 미래통합당은 45% 기타가 2%입니다. 모두 합치면 총합 100%입니다. 그 당시에 선거를 임박해서 각 정당의 사전 여론조사 지지도가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전선거의 총 투표수 가운데 20%를 이미 떼어갔기 때문에 남은 투표수 80%입니다. 그 80%는 231만 빼기 46만을 하게 되면 185만 표가 남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20%를 떼어가지고 간 다음에 남은 투표수입니다. 사전선거의 남은 투표수입니다. 이 185만을 각 정당이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남은 표 사전투표자의 80%를 정당에 배운하는데 정당에 배운하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다. B, C 이런 것은 검시에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들이 다 정당 지지율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표 185만에서 곱하기 53% 그러면 98만 표가 남습니다. 그 다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남은 표 185만 가운데서 정당 지지율 45%를 적용시키기에는 83만 표를 얻게 됩니다. 기타군소정당 같은 경우는 185만 가운데서 정당 지지율 2%를 적용시키게 되면 4만 표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얻었는데 여러분 검정작업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98만 표, 통합당의 83만 표, 기타 4만 표를 다 더하면 185만 표가 됩니다. 185만 표.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민주당, 통합당, 기타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진짜 지지율, 그 다음에 더 밑에는 가짜 지지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얻었던 98만 표, 83만 표, 4만 표를 보시게 되면 민주당은 진짜 지지율이 53%입니다. 통합당은 진짜 지지율이 45%입니다. 기타는 2%입니다. 이 총 투표수는 185만 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80%를 가지고 정당 지지율을 적용했을 때 사전선거 진짜 지지율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 잃었습니까? 맨 처음에 20%를 떼갔죠. 그래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미 저축해놓은 20%를 더하게 되면 엄청난 격차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가짜 지지율이고 조작된 지지율이고 만든 지지율이고 우리가 아는 지지율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게 여러분 보시면 민주당의 62%입니다. 112만 표. 통합당이 36표입니다. 83만 표. 그리고 기타가 2%. 4만 표. 토탈 231만 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자주 봤던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너무나 놀랐던 그것이 바로 60몇 대 30몇이죠. 여기서 바로 관찰되는 것이죠. 민주당의 144만 표는 98만 표에다가 20%를 미리 떼 놓은 46만 표를 더하게 되니까 144만 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6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가짜 지지율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겁니다. 그래서 표 빼돌리기 가슴에 바탕을 두면 수정된 지지율, 진짜 지지율을 찾아보게 되면 바로 민주당이 98만 표에서 53%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통합당은 83만 표로 여러분 진짜 지지율이 4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도표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짜 지지율이고 민주당이 얻은 사전 득표율은 가짜 지지율, 도작된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선거 투표 과정에서 총 투표수 가운데 20%를 미리 빼돌린 46만 표 총 투표수의 20%가 반영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진짜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설이 이제 맞아떨어지게 되면 20%를 빼돌린 순간 이미 선거는 다 결정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 수사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재검표, 재검표도 그냥 겸표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정밀한 방법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조작술을 펼치는 사람 비난도 많이 받지만 통계적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통계적 분석은 반드시 조작이 된 숫자다. 그럼 어떻게 조작했냐? 그 조작한 방법을 추적하는 가운데서 처음에 나왔던 유력한 방법이 바로 표갈기, 표 훔치기 방법입니다. 내 표당 한 표를 상대방 것을 빼앗는 방법에 그게 유력한 가설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재미 경제학자분이 제시했던 가설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20%를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배분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짜 지지율이고 너무나 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바로 가짜 지지율 때문인데 그것을 수정하고 보정하게 되면 진짜 지지율을 가면 민주당이 53%, 통합당이 45%, 기타가 20% 된 듯 사전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차이가 나지만 큰 격차는 나지 않는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가설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에러가 있으면 답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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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